가슴의 한 잔 뱅고냥 오늘은 가슴을 먹으러 갈게 저는 가슴을 먹었고 늦는이가 너무 많아서 누구를 먹었을때 하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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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맛은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입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았지만 그에 걸맞는 복지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 반려인들께서는 참 속상할 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좋은 후약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천차만별 병원비 때문에 속상하셨죠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제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둘째로는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 아플 때 좋은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정 반려동물 병원을 확대하고 그 서비스 기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이시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유기견 유기묘의 구출 치료 교육 입양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핵보험 그리고 신탁 관련 입법 추진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묘들의 놀이터도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오세훈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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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